네 언제나처럼 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할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생각되는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뭐 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니 오늘은 이거 뭐지? 헤드셋 안 껴가지고 그래도 좀 써니 시대에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네. 그래요. 말씀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냐고 여쭙습니다. 아 뭐 주말 해가지고 무슨 뭐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말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왜냐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인사 차원에서. 그렇시네요. 주말에 뭘 했나. 어제는 우리 와이프랑 저기 한강공원 산책을 했고 그저께 아 그저께는 제가 좀 바빠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 친구 같애요. 결혼식도 있고 해서. 뭐 있어요? 주말도 그렇고 오늘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아 좋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 단풍이 완전히 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좀만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네. 그죠? 언제쯤 들어요? 뭐 조만간... 기상캐스터 하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쵸.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상캐스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 그 단풍이 들죠? 그러면은 뭐 중부지방에는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단풍이 슬슬 들기 시작하니까 조만간 진짜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저기 그 저 유튜브 뭐 삼행실 짓든지 뭐 하든지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 좋은 날 유튜브로도 YTN 라디오 들으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는 단풍이 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함께하니까요. 꼭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한강 공원을 얼핏 보면 이거 외국에도 이런 데 없어요. 진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텐트 같은 거 이렇게 텐트 칠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 갖다 놓고서 하는데 와 정말 그림이더라고요. 좀 그렇게 봐요. 젊은 사람인데. 저요? 아 네. 분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저도 바빴어서.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그렇게 좀 지내고 그래요.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환담자래서 만나게 됩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오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만남은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서 짧게 만난 게 전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환담에서의 만남은 이번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감사 등의 반발에서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요. 사전 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불발된 바 있습니다. 사실 올해 시정연설 사전 환담과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이 불투명했는데 특히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 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데다가 사전 환담이 5부 요인, 즉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런 와중에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책임 야당 면도를 부각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때면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 오랜 관리이고요. 이 대표가 2년 연속 불참하는 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사전환담장에서 두 사람의 소통에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를 통해 이 대표와 사전환담 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안부를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가 사전 환담에 불참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화의 물고가 틀 수 있을까요? 뭐 대화의 물고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내일은 분명히 만나긴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불통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중도층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의식하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통의 이미지를 서로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오부 요인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도 이거 거절을 이번에는 거절 못해요. 거절하면 오히려 너무나 강성으로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총선에 중도층 지지 흡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내일은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성사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거냐. 일단은 3자 회동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4자 회동은 또 모르겠어요. 왜 4자가 되느냐 하면 정의당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실제로 4자 회동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전제를 했었죠. 뭐냐 하면 일단 양당 대표가 먼저 만나봐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3자 회동은 생각이 없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3자 회동은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시정연설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어서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군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시정연설을 앞두고 일단 이번에도 민생 이 키워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 모두 민생이란 키워드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입법권력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주운데 민생이 뭐예요 근데? 뭐라고 봐요 민생? 그러게요. 막상 이게 정의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아유 민생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제일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가끔 자주 전화를 해가지고 민생법안 통과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게 민생법안이 뭡니까? 뭐가 민생법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아닌 법안을 다루면 이건 큰일이에요. 국회에서 다루는 건 전부 민생법안입니다. 민생법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생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더 포괄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민생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럼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이 자신의 명분을 쌓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 양당 모두 민생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민생이 뭐냐. 민생 아닌 게 뭐냐를 골라내야죠. 사실은. 근데 그거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민생과 이렇게 연결하면 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민생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긴축 그러니까 자정건전성의 비중을 두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 그 R&D 예산 삭감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자연계통 그러니까 공대나 이과대 교수들은 굉장히 여기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R&D들 민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민생이에요. 그 민생이 뭔지를 저는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혁신위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에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한 뒤에 5초가량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묵념을 했습니다. 앞서서 2020년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곳을 찾아서 무릎 사과한 것을 연상시키기도 했는데요. 박명록의 인위원장은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다가 준비한 문구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기로 인해서 다시 작성하기도 했거든요.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글씨도 잘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도저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한 것으로 알려진 게 이제 임의원장인데요. 시민군 대표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 쨍쨍 올린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또렷한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요. 북쪽을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원통하다.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반공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는 등 당시 시민군 대표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주행은 인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 13명 전원이 함께 했고요. 5.18 3단체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측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인위원장에게 전달을 했고요. 헌법수록과 5.18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말을 했고, 인위원장은 꼭 전달하고 관찰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인위원장이 참배 이후 서울로 돌아와서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도 헌화와 분양을 했습니다.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발언을 뒤에 나오는 다음 뉴스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번 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인위원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 통합행보다, 호남 껴안기다.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위원장의 행보, 또 메시지, 어떤 맥락으로 보면 될지, 또 호남의 민심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호남 껴안기다 이러는데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 시절부터 굉장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대선 끝나고 이게 한 1년 정도 잠잠하다가 다시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의 재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RS 조사가 아닌 전화면접조사,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호남, 광주, 전라 지역에서 무당책이 평근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국민의힘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거는요. 정치권에서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야 모두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찬성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못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 이게 뭐가 어렵냐 하면 당연히 개헌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거.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원포인트라고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 들어가는 국민 투표 하는데 이거 딱 하나 가지고서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김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저는 그건 개헌만 되면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왕 개헌하는데 저는 권력구조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도 한번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권력구조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제 한 나라 우리나라 하다 보차 잘 사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있잖아요. 청문회 문제다 맨날 얘기하죠. 이 청문회를 하는 나라도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세 나라. 왜냐하면 대통령제라니까. 내각제는 원래 청문회 없어요. 인사청문회 내각제는 없고. 그리고 하여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내각제라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서 여러 가지 한 번쯤 고민해보고 다뤄봐야 될 사안들은 피하지 말고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개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아니 뭐 연금개혁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연금은 더 첨예한 문제예요 사실은. 다음 소식 이어서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제뿐만 아니라 이전 주말에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만원 이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에 온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앞서서 인위원장이 지난 28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TK와 PK의 스타는 총선 때 서울에 왔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희망이 없더라도 뚝심과 용기가 있는 개백장군 같은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인위원장은 그러면서 TK, PK 스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주호영 의원도 스타들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대표는 인위원장의 언급은 당이 영남권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이제 혁신위의 영남권 중진 수도권 출만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혁신위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혁신위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을 본인이 표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현충헌의 인위원장이 참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질의를 했거든요. 오늘 앞서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게 험재 출마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파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국가와 국민이 희생됐고 정치인이 득을 받는데 이제 문화를 바꿔서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상전환이 있었으면 한다. 경상남북도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서울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더 큰 의미도 더 작은 의미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이번 달 초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의원이 서울 험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중진 차출론이 불거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기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의 의지가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태경 의원처럼 내가 나가겠다. 수도권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충격도 있고 신선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떠밀어서 한다면 아무리 스타라 하더라도 이 스타에 있어서의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문의하면 지난번 총선 때 물론 지난번 총선은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 초유의 사태 때문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국기결집 효과가 있었거든요. 국기결집 효과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불안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싫든 좋든 정치적 권력에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커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그래서 험지 출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혜훈 전 의원은 동대문 의뢰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막 저걸 했거든요. 그런데 험지 출마의 결과가 뭐냐면 진짜 험지라는 거 확인밖에 못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소위 말해서 스타라고 좋게 표현하는 그렇게 좀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생각보다 선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좀 있으면서 그 지역의 앞면도 넓히고 뭐 이런 걸 해야지 그냥 갑자기 나 유명하니까 그냥 내가 그 지역 가서 출마할게. 이렇게 해서 되면 그건 진짜 슈퍼스타죠. 그냥 스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그것이 어떤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여론은 당연히 환호하겠죠. 그런데 여론이 곧 정치 전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하품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다음 원고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아 끝인 거야? 다음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또 방송산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서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을 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앞서서 윤재욱 원내대표와 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 그리고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피켓이나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다라고 하면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서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방송산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앞서서 동일한 과정을 거친 양국관리법 간호법 등은 이미 윤 대통령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와 관련해서 각각 어떤 셈법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노란봉토법은 자신에 있어서의 핵심 지지 집단이라고 얘기해서는 노조.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당연히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방송산법은 이른바 핵심 지지층한테 또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좀 국민의힘 쪽에서 예전에 제가 간호법 그거 거부권 행사를 반드시 해야 했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듯이 저는 방송산법은 좀 문제가 다르다고 보고 노란봉토법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의 저는 협상이 지금이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적으로 불법 파업을 합리화시키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 저는 강성노조가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좀 본인의 생존권 투쟁을 하다가도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엄청난 금액의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이 노란봉토법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선거라는 거는 상대 지지층도 뺏어오는 건데 꼭 선거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실 약자의 어떤 궐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경 쓰는 것도 보수의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보수가 항상 뭐 힘입고 돈 있는 사람 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패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진보도 부패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네. 네. YTN의 이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